자율주행 여보 초장 짤 데가 없다 손 뭐 좀 적당히 해야 좋았다 알았어 자율주행 운전이 필요 없는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보 운전해 네 여보 여보 생활비 좀 올려주면 안 돼요? 갑자기 왜 생활비는 아 좀 빠듯해서 아니 당신이 요즘 사치 부리는 거 아니야? 생활비가 왜 부족해? 여보 저 옷 타임발 안 사고 아니 지금 여자가 말대꾸 하는거야? 네? 여자가 말대꾸 하는거야? 당신이 요즘 그러면 큰일나요 또 말대꾸 하네? 아니 말대꾸가 아니라 당신이 그러면 아니 그만 말대꾸 하라고 여보 운전해 네 여보 어디로 모실까요? 그 시댁 시댁으로 가자 삐삐삐삐삐삐 오류입니다 다시 말씀해주세요 왜 시댁이 왜 그 경기 광주 삐삐삐삐삐 오류입니다 다시 말씀해주세요 그래? 그럼 친정으로 가자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아니 친정은 왜 되는거야 아 진짜 진정이 안되네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니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니 모르겠냐고 아니 뭘 그렇게 되어서 됐다 말하지 말자 그냥 됐다 말하지 말자 그냥 오늘쨍 고만나사이 다이져브 됐어 여보 수박주스 드세요 오 수박주스 난 이걸 먹을 수박게 수박게 오 이런 난 기절할 수박게 오 이런 수박 여보 불렀어요? 아니 불렀는데? 왜 나하고? 아니야 너무 신난다 오빠도 신나지? 안돼 나 똥 싸고 있어 여보 나 옷 한 번 빨리 꺼내야 안돼 지금 냄새 심해 빨리 빨리 안돼 알았어 그럼 숨 참고 들어와 알았어 여보 왜그래? 여보 무서워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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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여보 여보 설거지 좀 해줄 순 없나요? 안돼 그건 여자의 일 요즘엔 남녀일 그런 건 없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해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요 나는 돈을 벌어오잖소 나도 마찬가지 집안에 규율이 있는데 규율을 무너뜨려 그건 안될 말이야 이제는 그 눈을 떠봐 그 눈을 떠봐 그 눈을 떠봐 여보 그 눈을 떠봐 여보